어? 3개야? 네? 뭐 할 건데? 아니요 짜라라란짠 짜라짠 짜라짠 아 차가워 나 또 해줄게 나도 물어줄게 좀 말라 아니요 네 언니들 저도 비눗방울 있다고요 나도 있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혼자 한다 흘렸다 어떡하지? 아이콘 흘렸다 흘렸다 짜잔 저도 나와 질홀려 너무 좋다 이런 마음 언니 제가 이거 불어드릴게요 아이콘 뜯어줘요? 아니 왜 여기서 터지는거야 도와줄까? 어? 다들 머리에 뭐가 있네요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도 비눗방울 한 번만 뿌려주시면 안 돼요? 뭐요? 알겠습니다 아름다 저 이거 봐요 엄청 높아 이게 뭐야? 오 지금 주셔놨다 딱 두고 으흠 그거 세계장 아닌가요? 이거 승무월? 증명사진인가요 이것은? 약간 그런 느낌쓰? 오 언니랑 어울린다 이거 오오 언제뿌려 언니랑 어울려요 이거 빨간색 아 그 사이에 사면된 것이야? 바닥은 앞에서는 안 보이시겠지? 응 잘 안 보일 것 같아 약간 무대 위만 덥나? 혹시 여러분들 안 더우세요? 네 덥죠 원래 히터가 틀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저 박다비가 에어컨으로 바꿨습니다 이야 다비 멋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더웠거든요 아니 근데 팬분들은 또 마스크까지 끼고 계셔가지고 엄청 더우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응 또 하겠? 또 할 거예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죽는 거 도와드립시다 First 微 risk 다들 너무 열심히 듣고 있는 것 아니에요 나도 선택ари 사라 내가 미안하다 아이 사라 넌 있어 응 사라 아무나 너 Hawk 언니온 알겠어 언니온 간다 bajuir 부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가라! 언니 먼저 해요 여기 있어요 가라! 예쁘다 중심은 잡아라! 우리 언니지만 예쁘네요 언니 될거야 진짜로요 알겠어요 믿을게요 둘, 셋! 예쁘다 박다비도 해주세요 박다비 가자 박다비 이런거 좋아해요 아 이거 재밌어 다들 되게 진심으로 되게 열심히 모으시네요 아 이거 재밌어 아 그래? 저도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슈! 머리띠 빨간색이어서 잘 어울린다 귀여워 와 머리띠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 나 봐봐 여기 붙었어요 됐다 뭐야? 됐다 귀여워 귀여워 됐다 여러분한테도 더 던진거 네 감사합니다 팬분들 아까 저희가 던졌던 사탕같이 생긴 사탕은 아닌 그것 있잖아요 저희 되게 열심히 던진다고 던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더라고요 박다비 일로와 어머니가 던진 사탕 직접 포장한 거예요 약간 포장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탕 모양으로 하고 싶었는데 리본도 안 묶여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면서 언니 이거 좀 묶어줘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좀 안 예쁘더라도 이렇게 뭐라 해야되노? 뭐라 해야되노? 뭐라 해야되노? 마음이 급해졌대 그냥 안 예쁘더라도 잘 이렇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준비한 무대는 여기까지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하나 AR 지금까지 AR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